현재 주연영 닮은 꼴이 뉴스에 나와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. 어떤 영상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제가 사실 이분을 알게 된 건 김혜준씨의 유튜브 채널 모창가수의 길이라는 컨텐츠 영상에 나오셔서였는데요. 영상 속 댓글 중에 이분이 나온 뉴스 영상이 있다길래 수소문 끝에 제가 그 뉴스 영상을 찾아냈습니다. 날씨 따뜻해서 내려왔는데 마침 해수운장 개장했다 그래서 와 봤는데 정말 해수운장이 좋은 날씨라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. 와 이분 말투까지도 비슷합니다. 대박이네요 진짜. 더군다나 인스타에서도 이미 스타가 되셨다고 하니 조만간 SNL에서도 진짜 주연영님이랑 만날 날이 있으실 것 같네요. 이상 도요지였습니다.